1. 2. 야 이거 봐 이거 봐. 5. 5. 5. 6. 6. 6. 7. 어디 재밌는 일 없을까? 짜잔! 재밌는 일 여기 있지. 오늘은 이 종이로 선양이만의 멋진 상어가족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야 재밌겠다. 그럼 이 색지로 상어가족 친구들 만들기 시작! 와 신난다. 먼저 이 색지를 반으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가운데 선에 맞춰 세모를 접어줄게요. 아 이거 잘 안돼요. 저 종이접기 접을래요. 친구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너너너! 자 이제 상어 친구의 눈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이 눈을 오려서 친구들 가위를 사용할 때는 항상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. 이렇게 하면 상어 친구들 완성! 와 상어 친구다! 빠밤. 아 존나 재미없네.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애니미에요. 오늘은 틴트 바르기를 해볼 건데요. 어 뭐라고요? 내가 애기 같다구요? 네에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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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도 틴트를 바를 수 있어요. 저 틴트를 바를 수 있는데? 야하! 이렇게 틴트를 바르면 아이돌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! 아이돌이 아니라 도라이 같죠? 도라이! 도라이! 아 진짜 하느님 따짐 나네? 왜 남의 방에 들어와서 그러냐고! 오빠한테 변말하지 말라고! 빨리 내 방에서 사라져라! 너 님들 세상에서 사라져라! 빨리 뭐라고 하던데? 어쩌라고! 이 애니 멈추마! 오늘부터 새 웃기 시작. 담배치는 잘 됐으려나? 걱정이다. 하나야! 우리 같은 반! 아 정말? 야 얘도 하나래! 아 안녕? 난 김하나야. 안녕? 난 도하나. 아! 그럼 동생은 레하나? 동생이랑 어떻게 성이 다르니? 엄마 성 따를 수도 있잖아. 우리 매점 가서 떡볶이 먹을래? 야! 아니야? 난 도하나? 아직도 없소! 나 도 있냐고! 잘 놓으시고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. 꼭 나와요. Changer Things 거꾸로 하면 하파트하카 찾아 자!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! 하카 찾아안데 어? 임서연 너? 어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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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둘이 한 2일이신가봐. 아.. 사진보다 실물이 더 많죠? 네. 아.. 오빠. 오늘 우리 집에서 라면받고 있는 거예요. 컴이 아 빅보이. 어.. 무서워. 아.. 오빠 저랑 사자 씩은 있는데. 아.. 네. 오빠. 라면 먹으러 가요.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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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. 니가 웬날 자칭 봉주라고 하길래 얼음봉주를 만들어봤어. 엘.. 아.. 야.. 너 죽을래? 우와.. 헬로우 베이비들. 오늘은 우리 슈스스 베이비들을 위한 신상백 소개. 바로 이 베이비인데. 어머머머머. 어머 너무 예쁘지 베이비들. 내가 예전에는 드라 하나 사는 것도 힘들었었는데. 이제 프라다를 사네. 어머 눈물난다 베이비들. 어.. 아이라인. 그럼 한번 착용을 해볼게 베이비들. 일단 이런 거는 이렇게 매는 게 유행이거든. 요즘 이제 백팩보다는 맥팩이 유행이거든 베이비들. 가격도 저렴해 베이비들. 800만원. 할부 80개월이면 사 베이비들. 베이비들 이번엔 갓썸비 향수 리뷰야. 오 향 너무 좋다. 이거는 남자친구랑 같이 써도 될 것 같아. 남자친구 없잖아요. 야!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이 벤틀리입니다. 제가 요즘 돈 좀 벌어서 우리 할머니는 틀리 해드리고 저는 이 벤틀리를 샀습니다. 우선 이 승차감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로 한 30kg 정도를 빼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쯤이면 제가 운전할 힘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디자인은 벤틀리 정말 예뻐요. 근데 이 부분이 살짝 아쉬워요. 그 벤틀리 특유의 감성이 없다고 할까? 근데 뭐 어차피 3억 정도면 사니까 다른 거 새로 나오면 사지 뭐. 교육감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. 그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. MS 오피스를 왜 MS에서만 일괄 구매한 겁니까? MS 하는 다른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? 이게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? 아니 저희가 이걸로 29억 원 가량을 아낀 걸로.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. 도대체 동문서가만 계속 하시는데요. 아니 MS 밖에 다른. 왜 갤럭시를 삼성에서만 삽니까? 왜 아이폰을 애플에서만 삽니까? 사퇴하세요. 거 닥치세요. 나락골이 참 잘 돌아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